음주운전, 대립이 아끼려고 음주운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경제범죄죠. 철도범죄, 성범죄, 인격과 도덕성이 부패해서 생기는 범죄니까 그것도 부패범죄로 집어넣으면 대한민국의 검사가 원하면 못할 수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검찰촌법에 있는 대통령이 위임된 조항의 핵심 워딩은 중요 범죄입니다. 중요한 범죄. 그러니까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 대통령령이라고 정하는 중요 범죄예요. 그 중요 범죄의 예외가 경제범죄, 부패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취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6대 범죄를 2대 범죄로 줄였기 때문에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포인트가 가 있다고, 중점이 가 있다고 보는데 뒤에 중요 범죄에다가 의미를 두시는군요. 그것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에서도 중요한 것만 하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지 중용을 다 넣으면 거기다가 성범죄도 집어넣을 수 있겠네요. 강도 범죄, 살인범죄는 왜 안 넣었습니까? 중요 범죄인데. 지금 앞에 정해져 있는 경제범죄나 부패범죄에 준하는 정도의 중요성. 그러니까 속성이 가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법질서, 저의 사범은 어떻게 거기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충분히 그런 정도의 중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중요성이 문제가 아니고 부패와 경제에 초점을 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패나 경제는 예시죠. 예시요? 열거가 아니고 예시로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성범죄, 살인범죄는 왜 안 넣었습니까? 더 중요한 범죄 아닙니까? 그리고 부패와 경제범죄로 한정해서 열거적 방법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음주운전, 대립이 아끼려고 음주운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경제범죄죠. 철도범죄, 성범죄, 인격과 도덕성이 부패에서 생기는 범죄니까 그것도 부패범죄이라고 집어넣으면 대한민국의 검사가 원하면 못할 수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열거적으로 두 개로 제한했는데 그걸 예시라고 설명을 하시고 방점을 중요범죄다 집어넣으시고 그 설명과도 모순되는 것이 그러려면 살인범죄, 강도범죄, 성범죄는 왜 안 넣었습니까? 그것은 검사들이 폼이 안 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안 넣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검찰이 자의적으로 검찰과 법무부를 위해서 또 대통령의 희망사항을 반영해서 만든 내용이 있을 때는 법체처에서 이것을 막아줬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옹호까지 하시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릴까요? 네,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부당하죠. 부당이 아니라 저는 불법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어디서 나왔냐면 위임 규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을 지금 대통령령에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을 위임하면서 우리가 보통 위임할 때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위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요. 이 위임 자체가. 그러니까 경제범죄가 뭐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알아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대로 이 법을 만들 때 더 구체적으로 넣었어야 하고 등자를 빼야 하고 이걸 열거지 쌓인 것을 분명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상식을 가진 사람이 이 법의 취지와 과정을 안다고 한다면 이것을 함부로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함부로 확대하는 것은 위보보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등자가 하나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해서 마음껏 확장을 하고 검사가 원하면 다 할 수 있는 이런 법으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평소에 우리 법제자장님이 채워던 그런 논리, 객관성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